저, 저 턱 좀 많이 깎아주세요. 깎을 필요 없어. 오늘 잘생겼어. 진짜로? 어. 아, 이렇게 생각해봐. 너무 웃음이 나와서 안 될 것 같아. 저 친구 저거? 저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? 진짜 못생겼어. 너무 설레는데. 심장아, 나대지 마. 좀 초집중이네. 응. 와. 저런 설레는 미소를 한단 말이야. 아, 맞히지 마. 너 보면 자꾸 화가 나는데 어떡해. 욕이 나오는데 어떡하니. 넣어줄까? 아, 이거야? 어떻게 잘 그렸다. 그래? 응. 나 머리카락 너무 마음에 들어. 오, 잘 그린 것 같은데? 잘 그렸다. 마음에 드니? 응. 마음에 들어. 나 보면 엄청 화려하구나. 나 눈이 너무 예뻤어. 오! 로빈이 더 잘 그렸어. 로빈이가 예술적 감각이 있는 사람이야. 나 보면 엄청 화려하구나. 나 눈이 너무 예뻤어. 아, 그래? 응. 눈이 너무 리스타일이었어. 진짜 마음에 드는데? 다행이다. 지금 화봐야 안 되겠다. 진짜 그림 못 그리거든요. 근데 왜 뜯어서 가야지? 아, 성화가 저런 거에 감동을 해서 머니였는데 너무로 바꿀 수도 있겠다. 근데 알고 보니까 로빈이가 머니야. 그러면 로빈이한테 돈을 상납하는 건가요?